네 정현규씨 자 왼쪽부터 왼쪽부터 포토를 먼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중앙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잘생겼죠 자 왼쪽도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아 응원의 한 말씀을 또 받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환승연에 나왔던 정현규입니다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BRP 시사에 초청되어 너무 영광이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밌게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각계각치에서 정말 많은 분들